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으로 햇살이 느껴지세요? 아유 정말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고 해가 뜨지 않아서 아이고 정말 우울한 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쨍하고 비치니까 진짜 마음까지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뭐 확 따뜻해지지는 않았지만 기온이 근데도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베란다 온도가 아주 붓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는 또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또 통풍을 잘 시켜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햇살이 좋을 때 꼭 창문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유리 창문 혹은 샤시로 들어오는 자외선과 직광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식물들이 받아들일 때 매우 다릅니다. 이게 뭐 가시광선 뭐 이런 게 좀 자외선에도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온전히 다 들어오는 햇빛이 아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일반 직광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많이 달라요. 네 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뭐 유리나 샤시나 이중문에 통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아니라 직광으로 받는 햇빛이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니 이제 다육이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제 폭풍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날씨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노숙 안 나갔거든요. 왜냐면 코샘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뭐 3월 중순 정도까지는 매일매일 날씨 체크했다가 나갈 거예요. 이제 겨울 동안에 냉해 피해 없이 잘 보냈던 다육이들도 자칫 잘못 노숙하러 나갔다가 잘못 이렇게 코샘추위에 노출이 되면 겨울보다 더 심하게 냉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좀 햇살이 들어오는 것도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점 보통 이제 다육이들이 노숙을 하러 이제 뭐 나가면 괜찮겠지만 웬만한 이제 다육이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은요. 다육이가 이제 거리대로 나가는 자리도 협소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거리대나 이런 거 좀 위험하다고 못 걸게 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다육이가요. 한쪽 방향만 보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목대가 휘거나 엉덩이 들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엉덩이 들림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거 이제 홍등이잖아요. 요게 홍등이 보세요. 지금 햇빛이 이쪽에서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나은 베란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양쪽 그리고 위에는 좀 살짝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베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만 보잖아요. 벌써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한쪽 방향으로만 해바라기처럼 엉덩이가 들썩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은 빠르게 해야 되겠고 햇빛은 한쪽에서 들어오니 나는 빨리 햇빛을 보고 예뻐져야 되는데 그런데 성장은 또 폭풍 성장을 하면 보세요. 벌써 요렇게 좀 살짝 기울어진 느낌이 들죠. 안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엉덩이가 한쪽이 들썩합니다. 이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요것도 지금 카시오 적금인데 폭풍 성장을 하게 되면 요 아이들이 한쪽으로만 엉덩이를 들썩합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깔고 있는 다육이들도 그렇지만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도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 때 한쪽에서만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요 아이들이 목대가 굉장히 금방 구부러져요. 왜냐하면 겨울 동안에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거의 성장을 안 하고 성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태양을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폭풍 성장을 하는 이때에 다육이들이 태양을 바라보는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며 수영이 자꾸 한쪽으로만 기울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거 옐로우 멜로우는 겨울동안 거꾸로 지금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앞쪽에서 좀 예쁘게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쁜 모습만 앞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봄과 가을에 노숙할 때는 괜찮겠지만 보시면 지금 이게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볼 때는 진짜 안 예쁘잖아요. 많이 돌아왔다. 제가 미리 미리 해놔가지고 요거를 제가 원래는 어디 앞에서 이렇게 봤냐면 요기 요기 요렇게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만 보고 한쪽으로만 노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울어졌던 다육이 목대가 바로 서면서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서서히 기울게 되면서 가운데 중심을 잡고 목대 형성이 아주 잘 됩니다. 한쪽으로만 흘러내리게 키워야 되는 이렇게 길게 자라는 다육이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펜댄스도요. 이게 조금 기울어지는 모습을 원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 한쪽 방향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아이들이라면 조금 여러분들이 기울기랄지 엉덩이 들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깔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엉덩이가 한쪽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너무 미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시 자세 잡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폭풍 성장하는 이 시기에 줄기든 입장이든 새로 막 도단하는 이 시기에는 혹시라도 베란다 안에서만 키워야 되는 분들이라면 적절하게 화분 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영상 보시고 화분 한 번씩 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분명히 눈치채지는 않았지만 벌써 엉덩이가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때 요거를 또 안 해주시면 다육이 수영이 예뻐지지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예쁘게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매직잼 보세요. 매직잼 요거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보시면 벌써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지금 해가 요쪽에서 비치니까 얼굴 지금 다 이쪽 방향으로 돌렸잖아요. 아이고 돌려줘야겠어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지금 멋 녹음이 너무 예뻐졌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햇살 받고 얼굴들이 아주 그냥 건강하게 뽀록뽀록 해지고 있습니다.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